내가 시청자들 하는 게 아니꼬아? 아니꼬아? 니들 하는 댓글은 아니.. 내가 더 아니꼬아? 별거 안 할 때도 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깔짓을 하지 더 까 더 까 더 많이 까 봐 에미 뒤진 것들 더 많이 까 봐 까 봐 까 봐 진부한 내로 어차피 데미지도 못 입히는 게 현실 멍멍멍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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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잘 짓네 유전인가? 짓는 것도 네 데시벨은 마치 1 네 데시벨은 100 넌 바른 건이 없지 아무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얼굴도 없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니 야 없다고 칠게 그게 너한테 이득 시청자한테 하는 태도 지적하기 전에 니들이 나한테 잘 하고 싶으려 다른 사람들이 악플 닮으면 거기에 내가 악플 닮으면 거기에 내가 안 좋게 반응해 바로 패드립 박아 그럼 패드립은 아니지 같은 소리 하기 전에 걔한테 답글 달아 왜? 내가 행동을 하면? 내가 욕을 하면? 내가 또 왜 욕먹어야 되지? 내가 왜 욕먹어야 되지? 먼저 욕해가지고 선을 넘었는데 먼저 선 안 넘었음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 늘 나 니들 생각엔 관심 없애? 마음대로 씨부리려? 걔를 커버리치든 패드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든 그건 내 알바가 아냐? 내 태도 지적하지 마